뭐냐 너는 뭐냐 너는 참말로 아니 이거 안되나 그래야지 괜히 떡볶이 보세요 됐어 어머 미친다니까 쟤 땜에 너 왜그래 떡볶이를 그러니까 왜그래 아깝다 야 진짜 못먹힌다 그거는 아니야 놓치면 안되는거야 저렇게도 나가다 아니 순간 날아버리네 근데 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안될때는 또 그래 이상하게 이상하다 1점 몇밖에 안됐지 3m 이쁘다 아니야 키였어 아이고 아이고 키인다 약했다 때리는데 봉가리가 아주 그러니까 턴팅하세요 턴팅 왼쪽을 받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난 안들어가는게 말고 엄마 왼쪽 끝을 반대했네 왜 흐흐흠 그 땅을 손탈 때마다 떨려 야 난 진짜 이상해 너도 안다리 애하니까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어디는 뭐래도 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먹지 않아 아니 이게 지금 홀린거같이 된다 한주아 우리 이러고 있지 짠 짠 짠 안해줘? 아 누나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찍어보는 거야 손을 못써 그래서 위에서 바람 불어요 나는 타콤아가 진짜 오비나는 줄 알았었어 이거 떼어보이가 좁네? 너는 저기 나는 또 고구마를 묻어도 안 되겠는데 이거 고구마를 묻어도 안 되겠는데 아우 웃겨 진짜 야 여기 치자는 소리 하지마 이제 재미가 없어 이씨 오비가 하다니까 아니 아니 근데 나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있지 엄마 오비야 엄마 아이고 제가 아까 하나 남았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말이 시가 돼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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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 진짜 손을 땡겼어 아 아 아 아 손을 왜 땡기냐 자꾸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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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갔어도 됐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다 누나 맛있어 아 아 아이씨 가분이 있잖니 문을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또 가서 가냐 위에서 바람 불어요 폐위로 갔으면 더 좋았을까 나는 안 돌리는 소리 폐위로도 안 가고 아이씨 아이씨 오비를 내서 겁이 나갖고 조금만 돌렸더니 폐위로 안떨어지네 응 아우 파이팅에 드라이브 안맞나봐 응 누나 드라이브가 다 오비를 타지 다 오비요? 또 또 또 또 또 산타고 내려오냐 내려와 내려온다 내려와 내려왔어 오비 오빠부터 치고 치세요 아 하하하하 우선아 이제 오늘 너 왜 이렇게 샷이 오늘 중고난방이냐 중고난방이냐 하하하하 하나도 이제 얜 어떻게 하면 좋냐 괜찮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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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야 이게 이렇다니 아 내가 오늘 니들한테 보여줄거 다 보여줄거야 응 으 엄마 야 수 땡겼어 엄마 벙커가 작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벙커가 작은거야 응 아 벙커가 살렸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백만개 크겼어 지금 이번엔 야 야 멀리건도 없는데 오기난거 오오오 오기난거 드라이브로 차부러가네 야 환장어 환장어 응 야 야 참 저렇게 되네이 아 나 오빈 어짞냐 동란아 엄마 엄마 너도 벙커가 잡는다 응 어 벙커가 살렸어? 오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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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 왜 나 처음 봐 누나 저러는 거 어 오늘 안돼 드라이빈 안 돼 오늘 진짜 안 돼 누나 처음 봐 조금만 때려 조금만 됐다 됐어 오 죽인다 연습 안 하는 티가 난다 연희야 완전 남자만 연습을 해야되겠다 그치 너무 안 해 진짜 안 돼 건빵누나 오늘 추운데도 영하 10도에서도 한 시간 연습하고 스크린 들어온건데 하하하하 야 저것이 한 시간씩이나 연습을 했어? 너 혼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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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완전히 혼날래 난 진짜 요새 연습만 안 하고 죽살나게 스크림만 치고 있네 야 그래도 그래도 얘 멀리건 잘 썼어 어 나 멀리건 잘 썼어 하나 잘 뱉어 하하하 형들아 힘들어 아니 그리고 오늘 좀 와가지고 조금 몸 좀 풀었어야 되는데 혼날래? 안 풀었어야 돼 이게 한지연이 못하게 했잖아요 혼날래? 혼날래? 아 맞지? 하하하하 저밖에 혼날래? 야 내가 아까 실력으로 못 치겠지? 응 작전에 넘어간 거네 누나 작전에 말렸어 내가 에이 저거할 때 나도 이렇게 힐링하라고 이게 나라야 이렇게야 아직 직탁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장난을 쳐도 있지 얘는 또 안 넘어오네 아우 진짜 야 집 타러 가고 있어 장군 입장님 어 어 사과만 아니 사과란다 오피만 안 남으면 돼 그치? 하나 잡아줄게 있다 요기 요기가 그게 그게 힘들어 아 이거를 넘겨야 되냐 넘길 수 있어 내건 넘기지 너 아니지 아 너 오늘 잡지마 고구마 잡아 아이언 아이언 잡아줘 이거 좁아갖고 잘못하면 나가니까 아이언 잡아 애니야 복골복 그래 복골복이야 어차피 더굴파나 어 양파나 더굴파나 똑같아 아휴 뭐 내가 하겠냐고 화장실 가야지 응 잘 쳤다 오 좋았다 누나 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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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시 돌아오는데 하하 지났어 지났어 왼쪽이 오비에요 안전하게 공격하셔야 무엇이라냐 편안하게 쳐라 오비 날면 안된다 내가 오비 날들 됐어 그래 니가 아유 아유 그런 마음으로 서 봐 맞아 그런 마음으로 서야돼 아니 근데 여기는 언덕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게 뭐냐면 배가 쪄가 밑에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오비가 되어버린다니까 오 오 한 명은 스커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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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원래 이렇게 놀아 하하하하 오우 야 누나들하고 있으니까 재밌지 아 재밌어 진짜 들어왔다 야 너 들어왔어 태워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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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긴 코스네 길어 5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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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m 아리 저거는 남자들 4백이 넘었고 우리 427인거같아요 저거는 배틀꺼야, 배틀꺼야 에이, 밀렸다 밀렸어 그래도 살았어 들어와 진짜 나왔네 으이씨 어이, 꼼박이네 나가시면 안 나왔어 밀렸어 아니, 어떻게 오늘은 이게 첫 사기 그렇게 안되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안되는 날은 끝까지 안되네 아니, 그렇다고 척서부터 그렇게 안되네 아우, 진짜 미치고 가만히 연습을 안해도 그러지 그렇게 안되나? 아우 가만히 가만히 안되긴 안된거지 난 소원이야 20길만 넘지 말라고 해 근데 널 넘을 것 같아 알았어 오비때매 너 오비가 안나야되는데 그래, 알았어 30길만 넘지 말라고 아, 올라갔네 아우 아우 짧잖아 너무 길어 좀 보이지 뭐 아우 또 포기하네 또 포기 잘못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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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0% 아니네? 어, 10% 아니야 근데 나는 10%를 10%를 80을 치네 80을 치면 안되고 천장나는 8번이네 3번이네 아, 이거 D픽이지? 이거 D픽이지? 응 제게도 쳐야되겠다 퀴즈 야, 뒷바람인데 왜 이렇게 큰 걸 잡았어, 너 샌드 잡으면 샌드 잡으면 샌드 잡으면 샌드 잡으면 샌드 잡으면 샌드 잡으면 샌드인데 샌드가 내가 80 많이 나와서 내게 막 80 뭔데 샌드 잡으면 샌드 잡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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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다. 잘 어울렸네요. 천하장 땀만. 자체국 한 컵만. 왼쪽으로 한 컵만 잡습니다. 야, 복란아. 왜?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쳐. 기니까. 21. 방향이 완전 흘려. 아, 그래? 어. 들어갔네. 들어갔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이고, 이런. 이거 처음부터 약하니까. 응. 처음부터 방향이 안 되겠네. 아이고, 잘한다. 한 컵만 넣으면 돼. 아이고, 뭐. 한 컵만 넣으면. 지원이 넣든가. 넣지마. 나이스. 네. 오, 야. 꽃방울. 오, 야. 꽃방울. 들어가. 꽃방울이가 되네. 응. 응. 꽃방울이가 되네. 오늘은 꽃방울이가 되는 날이다. 내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오늘. 그때도 버터가 안 빠져. 그렇지? 응. 버터가 안 빠지고. 들어가. 빠져나. 나 이제 오늘 25개만 넘지 말라고. 알았어. 빠져나. 빠져나. 같은데도. 그러니까. 25개만 눈이 높지. 그렇게. 야, 나 20개 넘어 보기는. 진짜 몇 년 말에 처음이래. 시윙. 아, 시윙. 바람이 있고. 이렇게 해서 그냥 쳐야 되겠다.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근데 왜 이렇게 쎄야 바람이. 바람이 막 너무 쎄서 그냥 쳐야 돼. 누가 골랐어 이거 아주. 그냥 골라들아. 그러니까. 아, 시. 이거 한 번씩 더 해 봐야 되네. 니네들. 기억이 안 나. 오. 잘 가네. 방울방울. 꽃방울. 예. 나갔습니다. 160m. 방울방울. 꽃방울. 누나. 잘 쎄다. 시민 주세요. 오른쪽에서 바람 불어요. 몸이 생각보다 왼쪽으로. 조금 띄웠어. 바람이 불어서. 그랬더니 잘 띄웠네. 아니. 지금 바람이 부는데 띄웠는데. 쏠리잖아. 보니깐. 임팩이 들어갔어. 들어갔어. 미쳤어. 야 너 벌써 19개니? 미쳤어. 미쳤어. 그러라고 그랬잖아. 오늘은. 팬들과 살이 많아 그랬잖아. 어머. 너도 빌렸다. 어머. 안녕하세요. 살았어 살았어. 이야 건빵 누나 오늘 드라이브 연수 밖에서 무지하더만. 어? 와. 이거 아니에요. 그래. 엄청 잘 치네 오늘 건빵 누나. 저 연습 너무 했어. 이씨. 아이고. 떠나가야 되는데 안되네. 아이고. 덥기만 하네. 열나? 응 열나. 그렇다고 꺼버리면 또 춥다? 응 맞아. 그냥 더워도 해야 돼. 감기도 잘 못하고. 더워도. 더워도. 하하하하하하. 위미야. 딱 치는 병은 계속 나갔잖아. 뭐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오늘은 오비녀야. 아니. 거리만 보면 이제는 안 돼. 오비념이야. 오비념이야. 진짜. 팔다 하네. 눈썹 좀 보셔야겠네. 그러고말도 200만원이야. 남자야 남자. 우리는 어떻게 거리를 못 늘리냐? 아. 남자가 이대로 할래야지.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대로 하려고 했냐. 아. 이 정도면. 이거 티가 안 할니가 더 낫네. 그래. 차라리 티에도 올려놓고 하지봐. 그러니까. 왜 티에나 자꾸 올려. 나도 그러고 싶니. 이거 씻게도 참고 있어. 원장님. encer일이. 아. 양심치. 아. 진짜 너무 귀여워. 진짜. 이렇게 나 오비나 번진 진짜. 어. 1월서부터 이렇게 난단. 우와. 와 오 잘 맞았다 벙커다 근데 아 벙커야 거리가 이게 딱 벙커 그리고 가랑돼 잘 맞아 괜찮아 40% 잡으면 16, 17, 20 60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치? 4, 3, 12, 17 딱 60이잖아 60 60 60 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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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벙커 친구 아닐까봐 그치 아 아이 시골 벙커네 아 호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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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씩 잡아야 되는데 아 아 아이고 방향이 틀렸어 완전 방향이 딱 갈때 딱 저쪽으로 가더라 우측으로 어 60이다 너 아까 60일날 얘기했는데 어 아 그래 어 나는 50이야 50 50이야 50 건방이는 아까 어프로치도 엄청 연습하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다 봤어 나 봤지? 내가 그런거 같았어 아 아 응 아 아 대가리 갓다 대가리 갓다 나 나왔어? 동네가 나 나 아 왜그러지? 지금 잘 마무리했었는데 어 네 아 아 예가 예술적이 저기 팠어 팠어 야 이거 큰일이다 너무 길다 야 내가 망가줘도 되는데 니가 툴이 막혀지면 10분이 차입니다 내가 더 길다 너보다 걸려 버렸어 그래서 벙컹 벙컹하지마 너보다 야 야 야 야 야 포토 한번 해줘 상관없지 아 왼쪽으로 한 버판 왔습니다 노르마 강한 하세요 아 아 아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이고 잘했어 야 그래도 잘했다 15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어 잘했어 조금 봤어야 되네 한꺼반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안아 에이씨 에이씨 얘기를 하면 내 누나 알겠습니다 내 누님 너무 약해 약해 야 오랜만에 잘 안아내세요 어머 좋다 야 좋았었네 잘했어 헬스야 넣었으면 떠올릴텐데 아 보기만 하고 있다 후반에 이거 왜 이래 저 후반에서 지금 계속 고기지 이러면 꽃다구리 슬마세요 이번 노래 파솔입니다 9분의 초이 5분의 초이 아 춥다 왜 추었나 괜찮아 괜찮아? 나 일로 갔니? 오지마. 유니꺼론 괜찮아. 어우, 추워. 어우, 잘 쳤어. 아, 꽃방울 누나 오늘 왜 이래? 페어웨이로 잘 가네. 잘 맞으면 이제 말 안 하더라고. 아니, 얼음악인데 잘 맞았잖아, 페어웨이로. 로프로 갔으면 짜증나는데. 너 여기 몇 개 해놔서 좀 치려봐. 몇 개 했어? 일곱 개. 일곱 개 아니야? 천천히만 해, 그럼 너. 천천히. 이 꽃방울은 6개인데 지금 너도 천천히 하면 좋고 너도 더 이상 이제 점수만 잃지 마. 아, 숨차. 잘 쳤어. 아니, 나도. 아니, 나도 분명히 이렇게 치거든? 근데 왜 나는 오비가 나려고. 아, 역시 드라이브는 무지하더니 다르네, 오늘. 건빵이 누나. 건빵이 누나? 아니, 많이 한 게 뭐 저래. 왜 그래. 건빵이 누나. 왜 그래. 에휴, 건빵이 누나 죽었어. 거리 안 남았어. 높이가 있어서 고구마는 잘못하면 약할 수 있다. 나. 그냥. 누구도 쳐라니까 편안하게. 왜냐면 스톤이 편하지. 또 하면 오케이라도 봤는데 잘못하면 그냥 저기니까 편안해. 공군이 안 남아. 아, 네가 먼저구나, 네가 먼저다. 내가 지금. 내가 보고. 우훈아 보고. 잘 때렸다. 응. 엄아, 도로 협참 밖에 생겼어, 야는. 아이고, 도로 협참 받냐? 어우, 별과 시간이었다. 저렇게 막아주면 소원이 가능하잖아. 편안하게. 드라이브를 못 잡으니까 재미가 없지.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 전혀 못 잡고 있잖아. 이게 참 사람이 보컬보기인 거야. 이게 보컬보기. 아니 나는 평범하게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잘 쳤나? 짰나? 아 올라갔어. 됐어. 잘했어. 나는 우리 이런 친구가 부러운 거야. 이렇게 나도 짤소리를 짓어. 나는 따박이, 따박이. 나는 따박여, 따박여. 얼마나 예뻐. 너무 따박여야? 에이, 아니야. 몸풀고 아이자. 슬라이스 나는 것보다 낫지 뭐 누나. 그거 그냥 따박따박. 죽는 것보다 난 거 아니야. 나는 세 번 죽어, 막. 하나, 오늘 내가 다 그랬어. 야, 오늘 꽃방울의 날인데? 그러니까. 아, 꽃방울의 날이야 오늘. 꽃방울의 날이야 오늘. 난 약간 불었어. 그래서 집방을 살짝 쳤어. 좀 이러봐. 옛날 날은 근임이 없네. 이거 없지. 야, 빌잔이야. 여보, 이게 붓이 뭔가? 티플러? 어. 아, 빛바람이 돼. 에이 씨. 또 샌드로 쳐봐. 아까 샌드로 쳐봐. 우리 애는 꽃방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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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. 남년애야. 총밥 앞에서 지금 우리가 붓을 치고 있어. 토끼 세 마리가 돌패다 지금. 우리 토끼 세 마리거든. 구식. 구식을 잡고. 구식구식. 구식구식. 야. 나한테 때릴게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 이렇게, 요렇게 해야 돼. 요렇게? 요렇게. 나 지금 이 샌드로 90을 지금 공격. 저기 해보는 거야, 지금. 스크린에서. 나 80을 못만냐고 하는데. 여기 90. 그거 쳐도 되겠다, 야. 올라가냐, 올라가냐, 올라가냐. 아. 참네.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. 아. 힘이 있잖니. 기가 너무 나가가지고. 이건 내가 늦겠지. 나 늦겠지. 어. 너 봐. 15만 있어. 15만. 내가 늦겠어. 15만. 센스란 소리 한 번 기다려봐. 오케이. 15. 뱅그랑 같은 소리하고 있어. 나와 이거야. 잘했지. 어. 아. 잘했지. 잘했어. 아니. 뭐지. 뭐지. 한클럽스탄이야? 한클럽스탄이야? 시험이 이쪽으로 한클럽과 더. 사과 하자. 그래. 사과 하자. 오. 좋은데 좋은데. 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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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. 흰, 흰. 굴러굴러굴러 아유. 아유. 잘했어 아주. 잘했지, 그래도 한클럽스탄인데. 네가 한클럽스탄이지? 진짜 기가 막혀. 야 너를 맨날 한클럽 이상으로 내려와 안돼 아니 앗살이 1.5에다가 가라온가 아니 아재 부치려고 그렇게 부치고 안하려고 한클럽으로 만들라고 우리 봉난이 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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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야야야 안 좋아지네 옆으로 이렇게 샀어 조금 약했나봐 봉난아 안 도와주네 안 도와줘 얼른 좀 달려가서 누워야지 잡으니까 남았다 야 봉난아 해야 나 힘없어 좁게 다 찝니다 다 쳤고 시래 그리고 코트도 떨려 옛날에 너가 막 안 될 때는 막 손이 다 가다 떨렸잖아 떨리지 이야 대타가 잘했네 나갔으면 나갔어 이거 봉난아 맛이야 맛이야 야 파트리다 우우파야 우우파 나 파란색이 오쯤밝 많이 그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다 음 hmm